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익장께서 바이든이 이제 대선 에 도전하는 모양입니다. 대선에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아니면 영국의 bbc뉴스의 톱뉴스가 바로 이 뉴스입니다. 이 bbc뉴스의 톱뉴스가 바이든과 트럼프가 맞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짧은 3분짜리 영상을 통해 가지고 대선 도전에 대한 그런 의사를 밝혔다. 이런 내용이 여기 보니까 바이든이 2024년 금세 돌아오네요. 11월입니다. 11월 미국 대선에 리일렉션 재선을 위해 가지고 다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국이 아마 4년 중임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도 조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펄스트리트 리파브릭 은행의 주가가 40% 이상 빠졌다라는 걸 하나 하고 그다음에 중앙에는 바이든이 2024년 또 재선에 도달하게 해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하고 리매치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오늘 이제 한국의 신문들도 바이든 대통령이 출사표를 던졌다. 내가 국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이제 2024년도 세월이 참 빠르네요. 11월 14일에 열리는 대선에 출마한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내용을 이렇게 쭉 하고 아마 이제 러닝메이트는 카몰라 헤리스 현 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의 임기를 4년 더 연장하는 것에 대한 건강 등의 우려는 접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외신을 종합해 가지고 대상은 도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고 비교적 이런 보시게 되면 미국은 이렇게 미국이 51개 주죠. 주별로 정치적 성향이 좀 비교적 뚜렷하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민주당 그런 성향이 강하고 푸른색 그다음에 또 여기에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 메사추세스나 이런 데는 대부분 다 또 그게 강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세력이 강하고 중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는 대부분 이제 공화당 중부 남부는 공화당 이렇게 지도가 이 정치적 성향은 웬만큼 잘 안 바뀌죠. 잘 안 바뀌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지도가 뚜렷이 있고 그다음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주가 있지 않습니까 스윙 스테이트 스윙 스테이트로 지금 자주 꼽히는 데가 조지아주라든지 펜실베니아 이게 조지아주 조지아주 펜실베니아 위스칸신 이런 데가 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 된 데가 위스칸신 펜실베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이런 데가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번에는 지난 대선과 달리 미국 대선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아주 공정한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세계시민으로서 여러분들 미국이 자리를 잘 잡아야 그래야 여러분들 걱정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미국이 흔들리게 되면 또 많이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되니까 어쨌든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